B&T 월드 가족 여러분 둘 셋 개철 티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연희입니다 제가 오늘 B&T에 와서 화보촬영을 했는데 너무 즐겁게 촬영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반겨주셔서 너무 행복했고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대 많이 하셨죠? 그렇죠? 네 그러면은 저희 모모랜드가 아직도 품품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활동 많이 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 모모랜드 파이팅! 모모랜드 파이팅! 안녕! 안녕! 곱 assume! 모모